안녕하십니까? 신동화방송뉴스 김민영입니다. 결핵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 주사제 등 36개의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결핵치료제 3개와 말라리아치료제 7개, 법정감염병치료제 20개 등 36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351개로 늘어났습니다.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관리, 방사능 방제 등 보건의료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워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. 식약처 관계자는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